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알코 퀴즈 입니다. 2인용 추상 전략 게임이구요. 12개의 말을 움직여서 상대방 말을 전부 잡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.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 먼저 구성물 살펴 보겠습니다. 먼저 보드판 인데요. 4x4 형태의 사각형 모양이구요. 안에 대각선 문양이 있는데요. 크게 가운데 쪽에 이렇게 되어 있구요. 크게 x자 모양으로 대각선이 그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모양에 따라서 이 말이 이동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각 플레이어 말 12개씩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와 같이 12개의 말을 배치하면 되구요. 가운데 부분은 비어 있습니다. 자 한쪽 플레이어 먼저 자신의 말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서 시작을 하면 되구요. 그러면 상대 플레이어는 한 칸 이동을 하던지 뛰어넘을 수 있으면 이렇게 뛰어넘어서 상대방 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자 마찬가지로 상대 플레이어도 이렇게 뛰어넘어서 상대방 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. 자 자신의 턴에 한 칸 이렇게 이동 시킬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뛰어넘을 수 있다면 여러 번 뛰어넘어서 상대방의 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. 자 이와 같이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자 이와 같이 여러 번 뛰어넘어서 상대방의 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말을 다 잡으면 그 플레이어가 승리를 거두겠지요. 자 상대방의 말을 모두 잡는 것도 승리한 방법이구요. 자신의 턴에 이렇게 이동을 해서 다음 상대 플레이어가 이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승리한 방법입니다. 자 현재의 경우에 이렇게 움직였을 때 상대 플레이어가 말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지요. 뛰어넘을 것도 없고 이동할 수가 없으면 바로 까만색 플레이어의 승리가 되겠습니다. 자 알코퀴즈 자 상대방 말을 뛰어넘어서 잡는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 진행 속도도 빠르고 우리나라 고누가 좀 연상되는 그런 게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자 두 명이서 즐길 수 있는 추상 전략 게임 알코퀴즈 간단히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모두 즐거운 부디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